자 이번엔 바이오 쇼크를 한번 해보죠 바이오 쇼크는 요즘은 이제 인피니티로 유명한데 요건 이제 첫 시리즈입니다 바닷속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글 패치가 있습니다 난이도 보통으로 하죠 랩처가 아마 그 지하 아이가 저기 수중에 있는 도시일 거예요 1960년 중부 대서양 왜 자막이 안 나와 알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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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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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아 이걸 부졸한 말이구나. 다친 경우 치료하려면 F를 누르세요. 이게 뭐야? 원 맨즈 비전 맨카인즈 셀베이션 랩차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능력 같은 걸 아마 계속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이제 총같은걸 쓰든지 아니면 저런 마법같은 능력을 쓰든지 둘중의 하나를 쓰게 될 거예요 둘이 다르시는 것 저게 빅데드일걸요? 렌치를 쓰든지 아니면 요거 전개충격을 쓰든지 자 세이브 저장을 나는 굉장히 많이 할겁니다 저장할 수 있다는건 축복이지 이건 더 이제 쓸순 없구요 위에 혹시 뭐가 더 있나 싶어서 봤더니 별건 없네요 이게 뭐야 랩차는 죽었다 오? 저기 있군요 아무것도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ㅅㅅ 아 쓰 아 장치 아 너의 형님! 내가 믿지 못해! 아무것도 없네 좋네 내 목소리도 없네 그 하우스? 내가 나쁜 사람이야! 여기로 가면 되나? 미안해 더 있나? 더 없죠? 뭐 들어가라는 거야? 자 스포일러 하자면은 아틀라스가 개자식입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그건 기억난다 좀 충격이었거든 근데 확실히 중반까지 계속 도움될 겁니다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페이스레이 You've got to be alone When you are alone No one will be there to sing this song I don't know Mommy's gone Sick of it Plasmids changed everything They destroyed our bodies Our minds We couldn't handle it Best friends Butcher and one another Baby's strangled in Cribs The whole city went to hell Oh, it's scary I think it's scar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want I'll do what I want It's my Adam I earned it I earned it Do you want a person to look like What do you want It's nice I can't do it either way Open the damn door I can't do it I'll be back I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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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자, 잠시 후에, 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지금 잠시 후에, 지금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생각해, 바로 freedom과 외부는 입에 정해져 мин을 수 있습니다. 그죠에 until Rapture 위로는 많으니까요. bar少 Help H4RT4를 넘어온다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기능과 으로가 변한 것입니다. 가진 이자들이 서로를 타고 고치IN 타고 싶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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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빅데리군요. 자, 세이브 하죠 부활장시다 자, 세이브 하죠 자, 세이브 하죠 세이브 하죠 이제 세이브 하죠 오이씨 깜짝이야 스페어 I can control myself I can come back 쎘 쎘 으아악 자, 세이버죠 오 9알기계다 senior 분노 esta ogni b o ha o o o 아이씨 으어우 오 죽을 뻔했다 어허 정신없어 아 아으아 부활장치 말고 그냥 이걸 풀러옵시다. 네, 풀러옵시다.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라고? 아깐 이제 그, 여기 가면 이제 정보 올리고 스프라이스들이 나왔죠, 그죠? 새끼... 한창 자, 세이브하고요. 세이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되게 맘에 든다. 어딨어? 세이브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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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는 뉴스, Rapture isn't some sunken ship for you to plunder. And Andrew Ryan isn't a giddy socialite that will be slapped around by government's muscle. And with that, farewell all. Noslovania, Jerry. Who invited you? H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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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놔둬볼까요? 전화해주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중독독이 지났다고 말했지만 그는 바로 내가 지지할게 내가 경험한 여전히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는 그는 안전하다는 것 같네요 제 상황에 관심이 들었다고 말하는게 별 다른건 없고 세이브 하구요 왜 안열리지? 왜 안열리죠? 에? 뭘 해야하지? 저 문을 열고 이제 가야될 것 같은데 뭐야 왜 안열려 왜 안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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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군요 자, 세이브하고 기계를 해킹하는군 이쪽으로 가는길 낫네 안열리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따가 켜고 혹시 뭐 다른거 없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편리하네. 아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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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나? 시, 맞어. 별로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 왜 안 열려요? 시, 맞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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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파뇨 벨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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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장아 줘 정신없어 죽겠다 이거 이브 주사는 어떻게 쓰지?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해두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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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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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lee 위로 위로 위로서 자 요렇게다 자 세이브하구요 해킹하면 이제 요 기계를 좀 더 싸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공짜로 쓸 수는 없네요 근데 저게 빅들이다 버려 Mongo 파이팅 이거 두 눈과 눈을 가로러 수 있을 것 같다. 이 극에 대한 책은 우리가 두 눈과 두 눈을 가로듬한 것 같아. 두 눈의 눈을 가로듬한 것 같아. 안 finished! 수석에 가진 상점에 도착해 복사, 파이벌, 그리고 이빨 수석에 대한 정리를 받을 수있게 해. 수석에 가진 수석에 대한 정리를 받을 수있게 해. 수석에 부끄러워서 그 4일에 들을 수있게 해. 수석에 부족한 것 같아요. 수석에 부끄러워서 배가 많아. 이 질을 받을 수 있기를 가지고. 염려워기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요렇게 요렇게 세이브 해두고요 자 세이브 해두고요 이쪽 우리하고 왔던 길입니다 아... 안녕 난이도 이거가 좀.. 있네요 엄청 엄청 아! 안다! 이렇게 이제 그.. 실패하면 실패하면 우리 체력이 달아요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죠 실패하구요 무시무시하곤 실패하구요 무시무시하곤 자 오른쪽으로 가는거 오른쪽으로 여깄다 여깄다 요렇게다 새끼 여기 아까 왔던 곳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치과... 그... 치과라는 곳에 있다 그러네요. 근데 치과가 어디 있죠? 여기, 아주 아름다운, 맞다. 뺴어 나 had to, 뭐하는게 내가 제 시장지에를 더 작진하는 것일까? atom,ête고 깔아있지? 어림 Das은... 그럼 뭐는? 으쌓어.... 더 잘 affiliate 여기가? 근데 이제, 이게 저의 기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 democrat다 Kai..? 에이çe point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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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치과인데 이제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지? 여기가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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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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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스타먼, I know Medical Pavilion is your man. But you might want to cogitate on this. Ocean water is colder than a witch's tip. You don't heat the pipes, the pipes freeze. Pipes freeze, pipes burst, then Rapture leaks. Now, I realise you're a posh sort of geezer, and frankly, I don't give a toss if you piss or go fishing. But once Rapture starts leaking, the old girl's never gonna stop. And then I'll be sure till I'm, he's got you, I'll say it. 바닷물이 얼른 결과가 이제 이건가 보네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요쪽이 치과인데, 그쵸? 근데 이쪽이 길이 얼려가지고 이제 막혀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2층의 길을 가지고 혹시 저... 그걸 가려줄 수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쪽 방향이잖아, 그쵸? 어, 그쵸? 여긴 아예 아닌데? 여긴 아까 우리 저 확…igten점이 지나왔던 길이잖아. 그쵸?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아무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댄디 치카가 여기 아닌가? 이건 아까 왔던 거기죠?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를?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내가 특별하게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그리워 맞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걸 막 통과해 간다는 건데 별 문제 없이 근데 왜 나를 못 지나가는 걸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거 길 아는 분 계십니까? 못 찾겠는데. 이거 어디 가야 되는지 아는 분 계세요? 나 게임을 원래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여기 편하시네. 아는 분이 어우 어떡하지? 계속 여기서 왔다 왔다 한다고 방송이 되는 게 아닌데.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일단 한 시간 채워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제가 공약을 찾아보는지 하고 나중에 하고 황혼의 딜력 상이사 아 안녕하세요. 길 1었습니다. 길. 여긴 아까 왔던 곳이잖아. 그지. 길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긴 밖으로 나가는 길이잖아. 여긴 밖으로 나가는 길이잖아. 스피브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인피니티는 최신작이잖아. 뭐야. 세상을 이름으로 인피니티는 최신작이잖아. 인피니티는 최신작이잖아. 인피니티는 최신작이잖아. 모든 문화가 접어놨으면 루엄 퐁? 모든 문화는 안 되어놔. 인피니티는 최신상 위원장 탓아내색. 모든 문화의 변호사 등장 액체 제본이 들어갔다. 모든 문화의 변호사 등장 액체 탓이 traces. 난 황혼의 변호사 등장 액체 패드. 이미지금стройOrs는 최신작ác 입소장의 변호사 등장 액체. 다치 times 840 액체 기술. 맨보은 최신작, 다치하십시오. 잡았쩡! 새끼야 폭발 묻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야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그 양반이 이제 그걸 설마 사람이 자폭할 때 쓸 줄은 몰랐겠죠 플라스미디어? 어 그것도 좋겠다 근데 일단 나는 그것보단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총이 익숙한 것 같다 아 이게 그 제레신 무기가 익숙한 것 같아 같아 자 세이브 하죠 플라스미디어 쓰면 좀 높여 날런가? 라이언트, 라이언트, 라이언트 헐 그냥 풀러 오면 되지, 아까 즐기기 전인데 그죠 저게 이제 카메라 금오인가 보다 뭐 돼요? 해킹 해킹은 저장하고 하라고 했소 저장하고 하라고 했소 그저 기억자 여기 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 세이브 하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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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깟! 니가 양파의 앞발 맛을 알아, 이 새끼야. 양파 얼마나 세게 때리는데, 세이브할게요. 후, 드디어 좀 진행이 좀 된다. 깜짝 놀라. 위에서 살 수 있는. 공격을 다 얻어. 분명히 더 jago. 어허아악. 어허아악. 아아아아악. 뭐야?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아, 그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가지? 네, 이따 왔네요. 이게 다야? 여기서 뭐 더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게 다인가요? 아까, 아, 그래요? 아, 세상에 그걸, 얼음을, 아까 얼음을 불로 녹인다. 되게 단순하고 멍청한 방법이다. 그래, 그럽시다, 그러면. 일단은 세이브하고 영상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